제가 또 오늘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왔는데 아! 오늘 이렇게 누구를 찍어볼지 그냥 또 형준 아카이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역광이라고 나오는데 되게 잘 나왔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아 네 근데 이거 오 지금 약간 화보야 감사합니다 미쳤다 미쳤다 오 진짜 지금 너무 잘생겼어 형준 어 그러면 형준이 얼굴이 안 나와요 잠깐만요 형부터 한 번 찍어볼게요 여기로 너 얼굴 보이는데? 이거 내가 들고 있을게요 형 사진 찍어줄게 내가 자연로 돌아가라 코카야 Back to the natural 그럼 요즘 이거는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 미쳤다 대박이지 완전 신 문물이네 이게 21생인가? 그치 이게 셀카 봉 This is 2021 Yes 오 고정됐어 됐다 지금 찍어줄게 오 옆에 미쳤다 적다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있어 눈부셔 컴 컴 컴 토 미 에이 안녕 아 눈부셔 우빈이의 미션 빠밤 형준이 별스타그램을 올릴 사진을 찍어주세요 채영이 두 개 다 같이 돌고 있을게 괜찮아? 응 그래 프로잖아 지금 제 모습이에요 카메라 하나 카메라 둘 카메라 셋 포즈 지정해주세요 형준이 하고 싶은 거 얼굴이 안 나와 그러면 괜찮아 오 괜찮다 지금 오 괜찮아 오 좋아 지금 오 미쳤어 오 오 이야 와 대박인데? 미쳤어 오 귀엽다 알았어 막 찍지 말라고 해 나 용기 별로 없다고 알았어 알았어 막 찍지 말라고 한 장 찍었어 한 장 한 장 막 찍지 말라고 한 장 찍었어 한 장 송영준 비율 미쳤다 와 대박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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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맨 오 맨 오 맨 오 형 잘 찍었다 그렇죠 이거 우빈 아카이브 되나요? 안 되죠 왜요? 예쁜데 오 이거 좀 잘 먹었어 조금 갸름하게 나올 수 있도록 갸름하게? 이렇게 그쵸 오바이오 라비티 자 안 보이네 차이점 달라요 뭐가 달라요? 형 눈에는 안 보이지 내 눈에는 보인지 러니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제 나는 갈게요 이리 와 오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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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니 멋있다 오 신기했어 아 형 이렇게 자켓처럼 찍어줘야지 오 진짜 멋있어 아유 멋있었어 비극이 돌처럼 비도 다른 이겨낼 수 있게 몬베베인 거 알아요 그거? 몬베베인 거 알아요 그거? 몬베베인 거 알아요? 몬베베인 거 알아요? 몬베베인 거 알아요? 몬베베인 거 알아요? 아 대박 비티파크 티 티셔츠 티셔츠 입고 오 대박 대박이죠 뭔가 내 안에 배 너의 향기가 배 오 마이갓 어떻게 알았어? 내가 몬베베라서 하하하하 엄마